아, 지나가면 바로 이 시야. 어디 가노, 형님? 남편이 이 시야. 어디 가노, 형님? 어? 어이 형. 뭐야? 우리 고등학교 때. 어. 형 형 인사했어, 우리. 승기. 어. 뭐야, 갑자기? 쌈디, 태현이 형. 어, 안녕하세요. 아, 태현이 형. 어떻게 하시는. 우리 고등학교 때. 내 애 많이 먹여. 아니, 어떻게 애를 먹여? 이모가 싸게 안 해주면. 제가 그냥 바닥에 앉아 붙거든요. 아니, 여기가 물, 이게 지금. 남편 밖에 있었어요. 아. 영패션. 아, 여기 영패션. 여행가 영패션이에요? 아까 이시연 씨한테는 여기 옷 사러 오는 곳? 시장 쪽에. 영패션. 아. 아. 영미. 원래는 다른 가게들처럼 저런 거 와이프 하나 사러 오는 곳. 아. 아니, 시현이 형이 언제부터 여기 왔었어요? 고등학교에. 아. 막 깎아달라고 막 눕고. 눕지는 않았는데. 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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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지. 앉았어. 앉았어. 앉았지. 우리 학교 잘 나가는 선배들 이모한테 다 옷 샀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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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금 늦게 나오면 애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맞지, 맞지. 1회 걸어댄게 된 형님들. 여기서 못 샀어요. 진짜. 정장 그때 이모 4만 원을 샀어요. 제가 아래위로. 정장 진짜 싸게 팔았어. 아래위로 4만 원. 역시. 데뷔하고 인사드리러 왔었어. 아, 진짜. 와가지고 이모야 이제 친구. 드라마 한다고. 아, 맞아, 맞아. 시현이 형이 우리가 좋네. 아니. 내가 좀 머리가 좀 있었지. 내가, 내가 연예인 될 줄 알았어요? 난 될 줄 알았지. 뭘 될 줄 알았어요. 아니야, 내가 조금 아아져. 괜찮았거든. 괜찮았는데. 어떤 게 괜찮았어? 얼굴이? 그것보다 뭐. 그것보다 뭐. 그것보다 뭐. 잘생겼었지. 얼굴보다. 잘생겼었지. 매너. 매너. 매너가 있어. 매너? 매너 좋은 거 말고 또 뭐가. 끼가 보였어요, 막? 성격이. 그게 매너. 그러네. 마지막에 이모야, 찍어 때렸어. 내 거짓말 하지 마, 새끼야. 야, 찍어 때렸어. 내 거짓말 하지 마, 새끼야. 야, 거짓말 하지 마. 야, 거짓말 하지 마. 그래, 너. 예, 예, 예. 드름넛은 놈아. 드름넛은 놈아. 드름넛은 놈아. 드름넛은 놈아. 내가 18번이 해야 될 거고. 남을 딸이 들어온 놈아. 맞아, 맞아. 드름넛은 놈아. 예, 예. 근데 이모 여기 구제 원래 아니었잖아, 맞죠? 근데 지금 뭐 남순 계절이 많이 안 돼. 여기는, 여기는 지금 많이 바뀌었나요? 계속, 계속 바뀌고 있죠? 저도 여기 한 10년 전에 왜 막 호떡 먹으러 오해. 그때랑도 또 완전 달라진 거 같아요. 예. 그때만큼 사람 많이 안 다녀요. 그렇죠. 사람 많이 안 다녀요? 형, 배제 아래요. 배제 아래. 배제 아래. 어? 내 건데. 진상, 진상. 이거도 괜찮은데. 완전 내 거긴 한데, 이거. 근데 너무 비슷한데. 와, 이거 진짜. 3호, 3호로? 3이, 3이? 파 tre ll. 3이. 두 실, 두 실, 두 실. 제비 쇼, 제비 쇼. 제비 쇼. 제비 쇼. 아, отсchnit.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기 있어. 야, 잠깐만 내 돈 아니잖아. 어쩔 수 없다. 그럼 형이 가, 형이 다시 가요. 이기면 38. 아니, 내가 돈 내니까. 사장님이 이기면 38, 형이 이기면 32. 그러면 내가 이기면 4만 원. 4만 원. 본인이 이기면 35. 35? 그렇죠. 그래야 돼. 아니죠, 32로 가야죠, 사장님. 이거는 아니지, 아니지. 예능에서는 이거는 진상. 이건 게임 진상. 이거는 사장님이 4. 여기는 32. 단판이야, 단판. 제비 쇼, 이걸로 할게. 제비 시작! 제비 시작! 오케이! 3위, 3위, 3위. 3위야, 3위야? 3위, 3위.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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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하나 내놨네. 가방 3개 내놨네. 난 제비 쇼 처음 들어봤어, 제비 쇼. 제비 쇼. 제비 쇼라고 하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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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드 예쁘다. 썬드 예쁘다, 이거. 오늘 시현이 덕분에. 시현이 진짜. 고마워요, 내놔줘.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 있는 대사 장면이잖아요. 게스트분들이 각자 연기 톤으로 한 번만. 최 사장님 인맥이 내 실력이면 이거 완전 살아 있는데. 우리가 이래 만든 것도 쉽지 않다, 그렇지? 이 앞에 조용한 데가 가. 우리들이 소정전 합시다. 맞네. 살아 있네. 최 사장님 인맥이 내 실력이면 이거 완전 살아 있는데. 이거 완전 살아 있는데. 우리가 이래 만난 것도 인연이다, 그렇지? 이 앞에 조용한 데 가고 우리 둘이 소정전 합시다. 좋아. 그런 느낌이네. 형, 서울말로 한 번. 형, 서울말로 한 번. 형, 서울말로 한 번. 형, 서울말로. 사투리 한 번. 형님. 최 사장님 인맥이 내 실력이면 이거 완전히 살아 있는데. 우리 이래 만난 것도 쉽지 않다, 그렇지? 어디 조용한 데 가가. 어디 조용한 데 가가. 우리 둘이 소정전 합시다. 약간 서울에서 공부하다고 올라오신. 맞아, 맞아, 맞아. 그죠? 서울 애들이 부산 사투리를 연기할 때. 최 사장님 인맥이 내 실력이면. 최 사장님 인맥이 내 실력이면. 최 사장님 인맥이 내 실력이면. 엄마. 좀 봐봐. 이거 완전 살아 있는데. 우리가 이래 만난 것도 쉽지 않다, 그렇지? 크지? 형, 쫑은 데 가가. 쫑은 데 가가. 쫑은 데 가가. 쏘울말로 하자. 쏘울말로 하자. 쏘울말로 하자. 배원 사투리. 티비에서 보는, 티비에서 보는. 우리는 뭔가 하려는 게 있어. 최 사장님 인맥이. 실력이면. 이거 완전 살아 있는데. 우리 이래 만나고 싫다.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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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있어. 쭈울말로 하자. 우리 쏘울말로 하자. 신기하네, 신기해. 우리가 들을 때 이게 사투리야. 맞아. 난 이거 찍지. 난 이것만 들었는데. 서울 애들이 들으면 이게 사투리죠. 눈물 난다. 와. 그치? 맞아. 맞아. 저렴한 데 가. 쏘울말로 하자. 쏘울말로 하자. 쏘울말로 하자. 너무 재밌다. 와, 너무 재밌다. 와. 어디 있어 형님들. 와, 싸늘하다. 형들 어디 계시지? 혁이 형. 태현이 형. 태현이 형. 형들을 불러드릴게요. 이 가운데 줄 보이세요? 예. 그거 당겨주세요. 이거요? 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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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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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눈물 나시는데 지금. 저 안에. 네. 상어 있어 상어. 상어랑. 참다랑어랑. 장난 아니야. 형 머리가 얼었어요 끝에. 아니 짤까지 가서 그래. 짤까지 가서. 짤까지 가서. 저기 상어를 보고 와. 가자. 괜찮아. 너무 치우고.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가봐. 아니야. 근데 별로 안 춰. 근데 들어갈만 해. 여기는 근데. 봐봐. 쫙 끝에까지 가면. 모른 상어도 있어. 너무 치우고. 추운데 무슨 소리야. 이게 뭐야. 아니라니까. 막상 들어가면 안 춰. 대박. 들어가잖아. 야. 야. 아니 재현아. 아니 재현아. 아니야. 우와. 야. 우와. 우와. 참다랑어. 저 앞에 있어. 너무 추웠어. 거기 장바 좀 가지고 와. 달아가 어딨어? 여기 여기 여기. 참다랑어.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상어가 있다고. 저 안에 상어가 있는데. 야 너무 춥다. 아우 추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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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